아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뭔가를 진행을 하고 내가 뭔가를 시작을 하려면 너무 돌개단을 다 일일이 다 두드려보고 내가 느껴보고 하셔야 아 이게 맞다 싶어요 가시는 분이 아빠요 근데 아빠 올 세월에 좋은 게 들어오네 오래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빠가 농사를 지시듯 하더라도 새로운 작물 건드신 게 있어? 아직은 없어요 없어요? 아빠 지금 농사 어떤 종목으로 있어요? 벼만 짓는 건 아니시죠? 네 자도 조금 하고 밤 조금 밤 조금 하고 자도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거 만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전에만큼 간이 찍어져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 아빠는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정말 돌다리 두드려보듯이 다 일일이 다 두드려보고 가셔야 되는 분이 아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뒤처지는 면이 있어 근데 그 뒤처진 면에서도 내가 그거를 다 일일이 다 확인하고 내가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빠 올해 새로운 작물 좀 한번 도전 좀 한번 해보셔 글쎄요 올해는 지금 뭐 뚜렷하게 계획이 없어요 오래 뚜렷한 게 없는 게 아니고 작년 세월에 아빠가 많이 힘드셔서 기운자가 없어서 그래 내가 사람이 뭘 하려면 파이팅이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아빠는 작년 세월에 너무 많이 두드려맞았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이 없어요 힘이 내가 이걸 해서 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정말 가만히 있는 게 평균만 치고 가는 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 때문에 자꾸 위축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흔한 말로 보수를 섰다 깨지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흔한 일도 별로 잘 안 되고 그런 게 지금 선생님 말대로 그냥 편안히 살자 그러면서 내가 자꾸 내려놔서 그래 아빠 머리고 아빠 인맥이고 아빠 리더십 정도면 아빠 지금이면 어느 위치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빠는 지금 모든 거를 진짜 산속에 들어가 사는 거하고 똑같아 스님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아 아유 내가 그냥 벼나 뽑고 풀이나 뽑고 하면서 돋닦으면 살지 뭐 그러고 사시는 게 아빠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빠는 좀 제가 본 아빠는 아까워 지금 거기서 그렇게 계실 분이 아닌 거거든 내가 회사를 다니던 뭘 다니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빠는 지금 자리를 관직을 차고 계셨어야 되는 분이죠 아빠는 어려서 아빠의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빠의 아빠 네 에 대한 내가 뭘 하고자 할 때 그 아빠의 가름막 때문에 아빠가 못 한 게 있었나 봐 얼굴도 못 봤어요 할아버지는 아빠의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빠의 아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얼굴도 못 봤고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또 그 시대에 사진도 한 장 안 남겨놔 가지고 사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없대요 없대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한 같은 게 좀 많은가 봐 그래서 그래도 아빠 같은 경우에는 내 엄마의 어떠한 그 대들보 역할 내 엄마의 자랑거리가 아빠였거든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좀 한량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아빠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좀 이 길을 갔었어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선택을 해서 온 게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이제는 좀 후회가 되죠 아빠 정말 멋쟁이로 살았어 어 농사를 짓던 뭐를 하든지 간에 아빠 정말 멋쟁이로 살았어 아빠 또 그만큼 배포도 있었고 응 올 한 해 올 한 해 올 한 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좀 새로운 걸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응 응 그쪽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좀 들어올 거야 그러고 아빠 내가 방송 나와도 되나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아빠 아빠 지금 내가 내 마음에 생각하는 분이 계셔? 그렇게 뭐 또렷하게 저기도 없어요 그냥 두루두루두루 그냥 이렇게 만나는 거야? 아니요 응 그런 저기도 없고 그냥 농담식으로 그냥 장관 한번 해야 되겠다 그것도 국제계로 이런 식으로 저기는 있어도 뭐 또렷하게 바람을 빛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빠는 바람 피라고 해도 못 피어 바람 피라고 해도 못 피시는 분이고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책임지고 하면 아빠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시는 분이야 응 근데 아빠 아빠가 옆에 여자가 하나 보여서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아빠가 지금 농담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외국에서 데려오든 뭐하든 외국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용납을 안 해 아이들이 그거는 아예 그냥 아빠하고 연을 끊으면 끊었지 그러실 거야 죄송하지만 애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두시고 올해 새로운 연자도 들어와 아빠 주변에 있는 거 보이는 거 보니까 그분도 좀 잘 만나보셔 아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녀관계에서는 돌다리 좀 들두들어도 돼요 하나 정도 이렇게 건너뛰어도 돼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하도 그 교육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뭐 하다 보니까 그게 몸을 배가지고 조금 뭐라 그럴까 이 바람피는 사람들 약간 혐오스러운 뭔가 이게 좀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내 마누라가 은언말로 없다든지 할 수 있는 용납이 되는데 그런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살짝 빼놔도 빼놔도 좋아요 너무 너무 완벽하면 찌르고 들어올 틈이 없어 아 그래서 조금 실도 좋고 살라곤 하는데 이제 선배들이나 저희가 그런게 사람이 없다고 주변에 맞아 그러니까 내가 내가 좀 한 곳을 좀 빼놓고 빼놓고 사람이 들어올 자리 공간을 만들어놔야 누가 들어와도 삐짓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실들 안고 살라는게 좀 잘못되더라구요 그러니까요 그게 내가 너무 일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완벽하게만 하려고 하다보면 그 상태에서 실수가 되고 내 어깨는 어깨에 들어 무거고 내 머리는 머리들어 아파 근데 올해 새로운 연자가 들어오고 하니 그 연자 잘 잡아보세요 그 주변에 계신데 아빠 궁금한게 뭐예요 궁금한거요 지금은 애들이 이제 대는 있느냐 그게 좀 궁금하죠 네 아이는 대는 이어 이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는 이어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 너무 똑똑해 그러다 보니 지가 너무 앞서 생각을 해 아빠 마냥 이거다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두드리고 내가 뭔가를 확실하게 알고 진행하는게 아니고 우리 아이는 이거다 싶으면 이거를 파악을 다 해버려 그러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들어 어? 아빠가 내 자식을 보면 우리 아이가 이만큼 올라가 있거든 그러고 더 차고 올라갈 수도 있어 아이가 되게 똑똑해 밖에서는 밖에서는 신임도 없고 밖에서는 정말 누가 보면 존경 아닌 존경을 할 수 있는 아이야 근데 아빠는 우리 아이를 보면 되게 불안하고 답답해 보여 우리 집 식구들이 볼 때는 그냥 저거 군인 안에서 뭐 먹고 살까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 식구들이 아니라 아빠가 보기에 그래요 우리 딸내미도 그러고 다 그래요 그냥 근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똑똑한 머리로다가 내가 앞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조금 치이는 건 있어 어 근데 대는 이어나갈 수 있고 아이는 정말 승승장과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 그럼 딸내미는 시집 가겠어요? 아이고 골칫덩어리 아주 딸내미 몇 살이에요? 서른데 저기 예 예 예 예 예 예 전에는 뭐 결혼도 온다고 저기 한 명도 하더니 요즘 와가지고는 그냥 그런 측은 관심도 없고 오르지 올해 작년 올해 작년 올해 그래 이 아이 시집은 갈 거예요 근데 조금 늦어 한 일곱 여덟 삼십 대 후반에나 가정을 차릴 거예요 이 아이는 시집을 갔어도 일찍 갔어야 돼 그렇지요 네 그래서 스물일곱 전에 가라고 아주 그냥 노래를 불렀는데 안 갔 일찍 갔어야 돼 아빠를 보면 참 뭐라고 해야 돼 아이들을 너무 잘 낳았어 어 그렇기 때문에 콧대가 이만큼 나와 있어가지고 지가 최고고 지가 우선이야 네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세월 이 아이 만나던 사람이 있나 본데 재작년까지 네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쫑났어요 네 그러고 나서 마음을 살짝 닫았는데 또 만나고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마셔 이 아이 서른 다섯 빠르면 올 겨울에 연자가 들어와서 일곱 여덟 요때는 가정 차리고 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고시기 넘어가면 이 아이는 40대 후반에 나갈 겁니다 노인네 아니면 하하하하하 아니 아빠가 너무 잘라놔서 그런걸 뭐 아니 잘라놓지는 않고 이제 우리가 부자는 아니니까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맞아요 애들 교육만큼은 한마디로 유태인 교육 비슷하게 시켜놨더니 자립심이 좀 강하죠 네 맞아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내 부모가 나한테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다른 부모가 이렇게 해주고 이거에 대한 원망도 없어 아이들은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거에 대한 원망은 절대 없어요 그 대신에 아이들이 내가 무엇을 해나갈 때 그거를 아까 얘기했다시피 뭔가를 좀 그냥 아빠하고 똑같은가 봐 좀 한쪽 구석은 좀 비워놓고 가야 어 한쪽 구석은 좀 비워놓고 가야 뭔가가 들어와 근데 정말 반듯하게 뭔가를 탁탁탁탁 정리를 해놓고 그걸 다 맞춰서 가려고 하니 힘들 수밖에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아이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 별로 걱정 안 하는데 저는 그거예요 이 세상에 나왔으면 요즘 또 문화가 그렇게 변했잖아요 네 네 뒤돌이기면 결혼 안 나오고 애 안 날라고 하고 맞아요 나는 그런데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건 역적이다 네 그런 말로 세상에 나왔으면 기본을 하고 가라 맞아요 그거는 정말 아빠 아빠의 생각이 맞아 세상에 나왔으면 세상에 나왔으면 내 대를 잇고 내 가족을 가정을 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행복도 찾아야 되고 음영의 조화를 맞춰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아이들이 혼자 살고 그런 아이들 걱정 안 하셔도 또 다른 거 그렇게 뭐 저기는 없어요 사실 아빠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조금 마음을 아예 비워버리니까 네 근데 뭐 전에는 조합장도 하고 싶었고 뭐 이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 아빠는 그렇게 지금 관직을 차고 올라가 있었어야 되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쪽으로 마음을 비우니까 그래 편하게나 살자 네 하루하루 즐겁게 또 하나 남아 재짓지 말고 뒤들어기만 베풀고 살자 이러니까 마음은 편해요 조금 아빠 올 지나서 60대 중반 들어서면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는 그냥 한번 해보셔 네 도전해 보셔도 돼 그 저는요 저는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 관직에 차고 들어가는 사람은 아빠 같으신 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빠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자리에 올라갈 때 사람들의 마음은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바르게 가야지 전부 다 그런 생각은 갖고 갈 거야 하지만 딱 들어서서 거기에 당선이 돼서 올라가 서면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이야 내 욕심이 먼저고 내가 먼저고 내가 우선이고 근데 아빠 같은 분은 거기 딱 들어서면 뭐가 됐든지 간에 두드리고 하고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아빠는 법보다 도덕이 우선인 분이시라 법은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어 요리저리 융통성 있게 하지만 도덕은 내 가슴에 자책감이 들기 때문에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그것만큼 지키고 가실 분이 아빠란 말이야 그런 쪽으로는 좀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관직에 올라선다 하더라도 아빠 같은 분이 올라서는 게 맞아요 밑에 사람은 좀 괴로울지 몰라도 아빠가 거기에 올라서서 지금 그런 걸 좀 쳐내야 되는 건 맞아 아 참 그리고 그 지금 뒷집에 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부처님을 이렇게 모셔놔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빠 아까 말씀드렸지만 풀 뽑으면서 심심수양 하신다 돗닦는다 생각하신다 내가 말씀드렸잖아 거기다 이렇게 모셔놓고 아빠가 좀 거기서 절도 하고 좀 이렇게 앉아서 참선도 하고 아빠가 이렇게 수양 아닌 수양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야 아빠 좀 생각을 좀 떨쳐내고 살아 아빠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아빠는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내 속마음을 다 이해하기를 못해 왜 내가 갖고 있는 건 자존심 하나밖에 없어 그렇다고 약주하고 흐트러지고 뭐 이런 모습 자체도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여주기도 싫어 그냥 모든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반듯한 사람 나는 이런 사람 이것만 갖고 하고 싶은 게 아빠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 와서 내 넋두리도 해가며 내가 누구한테 넋두리를 해보지를 못하시잖아 네 몇 명 없어요 지금까지 뭐 친구가 한 세 명 한 다섯 명 됐었는데 네 진짜 맘 넣고 저기 네 이런 친구가 근데 이제 남은 게 한 세 명 남았나 네 거기서 가셔서 네 넋두리 한다 생각하고 이래저래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게 사세요 그게 좋아 그래야 아빠 우울증 안아 그래서 우울증 오시겠어 아니 뭐 우울증이라든지 그 올 때쯤 지금 이제 우회전 한 번 하려고 밥 먹고 사니까요 정말 아빠는 지금 말씀하신 게 아빠의 생각이야 나는 내 자식들한테 내가 패키칠 것 같으면 나는 그냥 이 세상 아직 하면 말지 뭐 그래도 또 헌어말이 있어요 약먹고 난 죽는다 네 아빠가 지금 그러실 분이고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뒤에 이렇게 모시고 거기서 넋두리라도 하고 사시라고 그러는 거야 또 다른 거 없습니다 네